뭐라고 말하는거야? 내가 말하는거야. 론의 트레일러들과 너의 트레일러들과 론의 트레일러들과 너의 트레일러들과 그 멕시칸의 트레일러들과 멕시칸의 트레일러들과 너의 트레일러들과 다시 돌아다녀아! 그래! 이거 정말 잘할 것 같아! 제주 아! 저희는 이 혜진 것들은 처음이야, 형아! 내가 집으로 돌아다녀다. 너는 어떻게 할까? 또 어디로 가나 보다 아 노트바이 열차에 올라타.. 열차에? 아 나 머리 스타일 빨리 바꾸고 싶은데 트래버 어 너무 길어 근데 탈모.. 탈모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긴 머리 했단 말이야 머리 숱 많아 보이게 트래버 필리프스 이게 아마 저거다 저 열차를 타야되 여기서 아마 스턴트가 좀 많이 나올겁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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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린다 언덕길로 언덕길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쩡! verf 이런 저기서 저기서 이번이야말로! 그렇지! 가자! 가자! 떨어져서는 안돼 떨어져서는 안돼 떨어져서는 안돼 이대로만 패스 유지해 패스 유지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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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 안녕하세요 와우 하수 와 빨라 빨라 가속 계속 부스터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최고속력 우와 오우 좀 끊기는거 같은데? 이럴땐 좀 한번 얘는 왜 보트를 타고 있지? 철도 교량으로 가십시오 와 보트 이거 깐지다 빨검이네 빨검 그 ot 색감 이쁘다 색감 온다 온다 저기에 트레버가 타고 있어 오오오오오오옷 와우 오오오오 주황색 컨테이너 이건가? 이거 노란색 아니야? 허쨰 어 물살이 너무 쎄 어 물살이 너무 쎄 이거지? 노란색 같은데? 점! 어 누구 오나 보다 총소리가 들리는데? 내가 업무 해줄게 군인이네 군인 트레버야 헬기에서는 이만한게 없지 어 아 아 날 화나겠어 날 화나겠어 아 아 예측했는데 아 아쉽다 하지만 이번에 맞출 수 있을거야 아니 또 있잖아 야 야 이게 더 빠를뻔했어 이게 더 쉬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또 와! 뒤져! 안녕! 오오오 잠깐만, 저런거는 떨어뜨려야 맛이지 얘는 이미 갖고 빠이 또 어딨어, 또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? 안 보여 어디서 쏘는데? 보이냐? 어디지? 어? 쏘고 쏘는데 안 보여 저기네 딩이에 올라타십시오 딩이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 호잇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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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 어떻게 타 야 야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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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여도 죽여도 계속 와 야옹 자, 기다려 봐 내가 좀 처리 좀 해 줄게 잠깐 기다려 봐 나만 믿어 총이 잠깐만 이거밖에 없니? 아, 이걸로 처리해야 되네? 총을 못 바꿔요 그 대신 총알이 무한이네? 장전 안해도 돼 와, 트럭으로 도네 아, 운전 잘 죽여야 되네 저거 와, 드럽게 안 맞네 죽어, 좀 죽어 그렇지, 꺼져 아, 능력 쓸 수 있구나 나 게이지가 안 찬 줄 알았어 풀이었구나 좋아, 위험할 때 내가 능력을 쓰면 돼 지금이야! 봤습니까? 다 덤벼 다 죽일거야 다 죽일거야 다 죽었어 트레버 능력은 이제 무적 무적 무적과 공격력 두 배 완전 트레버다운 특수 능력이지 완전 트레버다운 특수 능력이지 그인갑다 다 왔다 오, 난 저거 왼쪽 거 비교사 위험은 안 맞지? 오, 제 제자인? 아, 제자인이야 네, 제자인이야 제자인의 성함이 아니라 제자인의 성함이 아니라 왼쪽으로 타고 싶은데 네 다른 캐릭터 능력 있어요 어 프랭클린은 그 이동수단 이동수단 탔을 때 시간을 느리게 가는 능력이고요 마이클은 그냥 시간을 느리게 그리고 트레버는 아까 말했듯이 공격력 두배의 무적 이렇게 내 일을 할 수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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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내가 그 짐을 할 수 없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없지 뭐 유니어 정지원 투명 투명 안 돼 내가 절대 못했고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. 그냥 매우 어려운 것 같다. 죽음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. 그 부분을 위험하다고 말했다. 자, 티. 기억나는 꿈을? 몇 개의 학생들, 직업이 많다. 그 때, 그 때, 근데, 너와 함께, Lester, Franklin, 우리의 꿈을 할 수 있다, 티. 꼬신다 하핳 착해 트레버 친데레 라니까 친데레 마음이 여려 겉으론 이런데 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싸다 이거 이거 오프로드 차량이란 말이야 칼선 잠깐만 미션이 트레버 서브미션 밖에 없고 프랭클린 프랭클린 미션이 맞네요 프랭클린으로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뭐야 네 오션분들 반갑습니다 멈춰서 트레버 서브미션을 통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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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조금 조금 더 다른 거 제가 조금 더 부족해 저한테는 거고 다시 돌아가고 오는 것 같아요 저는... 저한테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는 장례지만 이 장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의 장롤장과는 다쳐서 그가 창라가 부족함이 보니 그리고 그가 고기에서 뭐하고 있으려나 아 왜케 멀리있어 차타고있네 뭐야 이거 왜타 이걸 똥차 이거 이리로 가고있었네 알아서 미션을 향해 가고있었네요 주변에 차가 한데도 없으니까 이거 타야겠다 이건 어떻게 쓰는거지 이거 움직일수있나 못한다 왜이런차를 타고있어 좋은차를 입두고 다 아우 후져 아우 후져 똥차는 버리는거야 와씨 후져가지고 이거 속력담부터 마이클이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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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68분과 함께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러 오셔서 감사드려요 비즈니스 마이클 비즈니스 알아요 제가 에이크 이케 에이ev 에이 에이 어 어... 아뇨 저녁 안먹었어요 점심 먹었어 점심 점심 삼겹살 먹었습니다 어우 재채기 죄송합니다 어 나 삼겹살 내가 구워 먹었지 무려 두 주 구워 먹었다고 하하 하하 그것도 한돈 국산대지 찟 렛츠 고 세이브 아메리카 어떻게 이 시간을 빌려도 안하다고 진정한 일이야 제 소원들은 믿고 기계가 있는 기계가 있는 기계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 기계가 있는 기계가 있는 것들 심각한 너르토크 하하 네 어우, 야 근데 트레버 어우 바지 핏이 어우, 야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 어우, 어휴 어휴 핏 봐, 와 어? 잠수 안 온다 어휴 얘는 왜 산소통이 두개야?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자식이 어우 내 파트럴티즘에 대해 말하지 마 너는 이 시스템에 너무 오래 살아있어 소셜의 책임은? 너한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신이 죽을 수 있어 그 짓이야 그 짓이야 내 눈에 죽을 수 없어 이것은 바이예요 우리가 도착할 수 있어 여기다 잠수 고 핫! 오 상호다 언더더시 언더더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 아 아 뭐야 아이고 잠깐만 어디가 뭐해 인호공주가 아니야 넌 내려가 아니 이 양반이 흠 흠 흠 흠 흠 응접기 아이티 예 사이언스 레슨 이 이 이 이 왜 안 끊어져 흠 아 아 여기 아 잘못했고 아 초록점이구나 연료만 낭비네 연료만 아우 눈부셔 시력 시력 안 좋아지는데 이거 흠 흠 흠 흠 흠 흠 용접이 돈이 그렇게 많이 번대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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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근데 연료가 좀 간단간당하다 흠 흠 흠 흠 흠 흠 마지막 그렇지 좋아 가자 연구실로 진입하십시오 곧 엉빈 자 주변 큰일 나 아니야? 다행히 안 돌아간다 신경가스 신경가스 구하러 신경가스 구하러 신경가스 구하러 신경가스 구하러 얏 자 위, 아래 산소통 오래가네? 오 정화기 u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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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1인칭 어 되네요? 지금은 그게 다 빠져나오니까 해버렸네 어에 그런데 투 할거 같애요 오의앤 오웅 DAVID 바꿔 버렸다 어 뭐야 자꾸 잠 politician? 이거 어어 일루 간다 스테이 파이브 재밌나요 뭐 개인마다 차가 있지만 뭐 대작 게임이죠 저거 여기 스툰건이잖아 너 아무것도 못본거야 알겠어? 시끄러워 시끄러워 부자 되기싫으면 자리자리다지 그냥 거기가 오케오케 나 대기중이야 도착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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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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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피마사지 해줄게 두피마사지 좋았어 포항카드 어딨어 우측경계 헛 슉 클리어 슉 클리어 헛